바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편, 수문제의 30만 출병, 그 패전의 진실 극본 이상남, 연출 이상여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철 3월 3일이면 낭낭 언덕에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냥을 하고 그날 잡은 산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여봐라, 맨 앞에 서서 사냥을 하고 있는 저 날쌘 사람이 누구인고 가서 불러오너라 예, 대왕마마 그는 달리는 품이 언제나 남보다 앞에 서고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서 사냥에 참가한 누구도 그를 따를만한 자가 없었다 음, 사냥 솜씨가 과연 뛰어나구나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 소위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무엇이라? 온달이라 하였느냐?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 평원왕 시대에 활력한 것으로 알려진 온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삼국사기 열전편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들려드린 내용은 온달이 수렵대에 나갔다가 장인인 평원왕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구려에서는 수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군사훈련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렵을 통해서 포획했던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의례적 의미도 있는 것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온달처럼 수렵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고문벽화의 수렵도가 많은 것도 그런 어떤 상무적인 분위기를 갖기에는 고구려 사회의 어떤 한 측면으로 발행을 해주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게 온달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임기완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의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왕이 그를 불러 이름을 물어보고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 평원왕은 이때까지도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렵대위를 계기로 해서 온달은 당당히 고구려 병사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주나라의 무죄가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이산의 들판에서 맞아 싸울 때 온달이 선봉장으로 나서서 날쌔게 싸워 수십 명의 목을 베자 여러 군사가 분발하여 적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번 요동 싸움에서 주나라 군대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장졸들에게 마땅히 상을 내릴 것이다 대신들은 각자 이번 전쟁의 공을 논하도록 하라 대왕마마 이번 요동 전투에서 공격의 선봉장으로 나서 용맹스럽게 주나라 군사를 무찌른 온달의 공이 가장 으뜸인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러한가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위인이라 내 온달에게 대형의 자기를 내리노라 이렇게 해서 느름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던 바보 온달이 벼락 출세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의 사회구조상 최하층문으로 분류될 만한 처지에 있던 온달 같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왕으로부터 높은 자기를 받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수렵을 통해서 사실 하층민들이 발탁되는 게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하층민들이 말을 타고 수렵할 수도 없을 테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기말을 하는 상태에서 화를 쏘고 이런 무해를 따고 하는 것들이 일반 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위와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고구려에서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개인이 장만해서 참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기반이 없는 하층민으로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달은 적어도 하급 기죽의 신분이었는데 이 설화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느름나무 껍질을 벗겨 연명하는 극빈층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평원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양왕이 즉위했을 때 온달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마마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았으니 그곳 백성들이 심히 한탄하면서 일찍이 부모나라인 우리 고구려를 잊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원컨대 대왕마마께서는 이 어리석은 신하를 불초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내어주신다면 이렇던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사옵니다 장수 온달에게 신라 정보를 허락하노라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나라 땅을 되찾고 백성을 구해오도록 하라 이에 대왕마마 맹세 드려오니 개리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우리 고구려에 귀속시키지 못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사옵니다 온달은 군사를 끌고 나가 신라군과 아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신라군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온달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나 신라본기 등에는 온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달이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온달이 참여했던 주나라 즉 북주와의 전쟁과 신라와의 전쟁이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겠죠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달 장군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실제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온달 장군이 남쪽에서 아차산 전투에서 죽은 것만 부각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고구려에게 위협적인 힘을 가하는 북주를 공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주를 공격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미 고구려에서는 상당한 대장군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특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북쪽에서의 북방종족과 서쪽에서의 한족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남방전선의 안정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한강 중상유족을 다시 획득해보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온달 장군은 중룡 이남의 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 봐서는 온달 장군이건 아니건 간에 그 지역을 찾을 만한 분명한 명분과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고구려가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온달이 북쪽의 주나라 그리고 남쪽의 신라와 치른 것으로 돼 있는 전쟁은 설령 온달이 아니더라도 그 명분과 목표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온달이 전사한 장소가 어디냐를 놓고 근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지면과 연결시켜서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달이 어디서 죽었느냐 사실 제가 흥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달이 출정할 때는 계리편하고 중룡 뺏어오겠다라고 출정을 하는데 이 중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중룡 그 다음에 계리편은 충주의 하늘재 지역이라고 출정이 되고 있는데 한강 하류와 남한강 상류 지역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오겠다라고 출정을 했기 때문에 온달이 어디서 죽었느냐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달이 마지막으로 싸우던 곳이 아단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아차산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열전편 온달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사를 행하려 하였는데 상여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사옵니다 아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자 상여가 움직였다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망자가 이승에 한이 남아있는 경우 관이나 상여가 움직이지 않고 그때 사랑하는 이가 나타나 원을 풀어주면 비로소 움직인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전설화에 자주 등장하죠 아마도 삼국사기의 온달전이 그 원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달은 가난뱅이도 아니고 바보는 더더욱 아니었으며 고구려의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고구려 제26대 임금은 영양왕입니다 영양왕은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세 번에 걸친 수나라 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고구려를 지켜낸 임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장군도 바로 영양왕 시대의 인물입니다 영양왕의 이름은 원인데 대원이라고도 한다 평원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풍채가 준수하고 쾌활했으며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였다 평원왕 제위 7년의 태자가 되었다 왕이 32년에 별세하자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영양왕을 소개하는 삼국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영양왕은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태자로 지냈습니다 보통 고구려의 경우 15살쯤이면 성인 대접을 받고 태자로 봉해진다는 점을 참작할 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40살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태자 시절에 비교적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쟁 경험을 쌓은 뒤에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양왕 시기의 고구려사를 탐색하기 전에 연대를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이전 왕인 평원왕의 마지막 제위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나라 황제가 평원왕에게 보냈다는 조서의 내용 중 일부가 소개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사서인 수서 동의열전 고구려 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그대의 나라 고구려가 비록 국토가 좁고 인구도 좁지만 이제 내가 만약 왕을 쫓아낸다면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다시 관리를 선택하여 그곳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고구려 왕이 만약 마음을 씻고 행동을 고쳐서 우리의 법도를 따른다면 그때는 곧 나의 좋은 신화가 될 것이다 고구려 인구가 진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왕은 말해보라 요수의 넓이가 장강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말해보라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조와 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고조가 고구려 왕에게 보는 이 조서는 대단히 거만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화로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고구려 왕을 쫓아내고 다른 관리를 파견해서 고구려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의 넓이가 장강과 어떠한지 비교해보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양자강 넘어 많은 인구를 가진 진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요하 건너 고구려쯤이야 장수 한 사람만 보내도 정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평원왕은 이 조서에 대한 답신을 미처 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에서 문제의 이 조서를 고구려에 보냈다는 연도가 삼국사기에는 평원왕 32년으로 돼 있습니다 평원왕 32년이면 서기 590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중국 사서인 수서동의열전과 자치통감에는 서기 597년에 그 조서를 고구려에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597년이라면 이때는 평원왕 시기가 아니라 영양왕 8년이 됩니다 삼국사기와 중국 사서에 7년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대가 틀리는데 통상적으로 삼국사기가 중국 측 사료를 베켰다고 친다면 삼국사기 연대가 틀려야 되는데 김부식은 분명하게 이것은 중국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측에서 평원왕의 죽음의연대를 잘못 알았을 경우 실제로 597년에 조서를 보내고 고구려에서 이에 반발해서 그 다음에 보장 고구려 측이 전쟁을 하는 사건으로 볼 경우와 그렇지 않고 수나라 측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기록을 잘못 썼을 가능성 또 세 번째는 평원왕의 7년을 더 살았을 가능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나라 측에서 이런 조서를 보냈던 것은 분명한데 영양왕 8년에 보내놓고 평원왕 32년에 보냈다고 잘못 썼거나 그 조서의 수신자가 평원왕이라면 평원왕이 삼국사기 기록보다 7년을 더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고구려사 연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영양왕 시기의 역사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왕이 즉위했을 때 고구려의 바깥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동국대 윤명철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589년에 남쪽에 있는 지인을 쓰러뜨리면서 결국은 수나라가 중국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아시 역학감과 전철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중국 지역의 분열 시대를 이용해서 고구려가 나름대로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중핵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지역이 수나라로 통일됨으로 인해서 고구려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특히 한반도 내부에서의 사정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요 과거에는 백제 신라의 두 나라가 고구려의 압박 때문에 중국 지역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나라가 중국 지역을 통일하면서 백제는 재빨리 수나라와 교섭을 맺고 신라 또한 수나라 교섭을 맺으면서 오히려 위에 있는 고구려을 압박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왕 초기에는 수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양왕 2년 봄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 선물을 바쳤다 영양왕 3년 수나라 문재가 왕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고 수레와 복식을 주었다 영양왕 8년 여름 5월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기록에 보이듯이 고구려와 수나라는 거의 매년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화친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영양왕 9년에 가면 느닷없이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왕이 말갈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설을 침공했다 중국을 통일한 거대한 수나라에게 고구려가 선제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관계를 유지해오던 고구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제공격을 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윤명철 고수는 고구려가 중국과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외교적으로 화친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수나라와의 일전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양왕이 즉위하기 전부터 이미 고구려 내부에서는 거수지책 또는 수거지책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책봉체제에 편입되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내부로서는 전쟁 준비에 돌입을 했던 겁니다 우선 국제질세 상황으로 볼 때 고구려와 신흥수가에는 결전이 불가피했거든요 그래서 영양왕이 즉위한 다음부터는 사실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수나라에서 무기 즉 노를 만드는 기술자를 매수하다가 들키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일시적으로 외교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도 당시 국제관계로 볼 때 두 나라의 대결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종주권이라든가 동아시아의 패권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교육권을 놓고 일대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든요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나라의 무기 기술자를 매수해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왕마마 드디어 수나라로부터 노를 만드는 기술자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오 수고하였다 아 그대가 노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하였느냐 예 대왕마마 내 너에게 좋은 벼슬을 주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터이니 지금부터 노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예 대왕마마 제주 있는 사람들을 소인에게 보내주시면 그들과 더불어 노를 만드는 일에 힘을 가하겠사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노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노란 화살을 연달아서 쏠 수 있게 장치가 된 큰 활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 활이 시위를 당겨서 화살 하나하나를 쏘는 것이라면 노는 방아쇠 같은 것을 당기면 여러 개의 화살이 연달아 발사가 됩니다 현대식으로 바꿔 말해서 보통의 활이 단발소총이라면 노는 다연발 따발총쯤 되겠죠 수나라에서도 노를 만드는 기술자는 그 수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왕에게 보낸 수나라 왕의 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서 동의열전 고구려전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 수나라 황실의 기술자는 그 수가 적은데 만일 고구려 왕이 그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나에게 당연히 사전에 문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몇 해 전에는 몰래 재물을 뿌려서 사사로인 노수를 그대 나라로 빼어가지 않았던가 병기를 수리하는 목적이 나쁜 생각에서 나온 까닭에 남이 알까 두려워서 사람을 훔쳐간 것이 아니겠는가 숨은 제가 고구려 임금에게 노 만드는 기술자인 노수를 매수해간 것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 조서의 연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서를 받고 나서 고구려의 영양왕이 수나라를 선제 공격을 했다고 봐야 그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한편으로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나라와 전쟁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수문제의 조서에 또 등장합니다 수나라에서 온 사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객관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그 객관에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일절 출입을 통제하고 수나라 사신 혼자만 머물게 하라 예, 대왕마마 이미 객관을 비웠다가 수나라 사신 혼자만 머물게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수나라 사신이 묻고 있는 객관 주변을 철통같이 경계하여 사신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그때 고구려의 사자를 보냈던 것은 본래 그대들의 인정을 살펴보고 정치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왕은 사자를 빈 객관에 앉혀놓고 사뭄한 경계를 펴서 눈과 귀를 막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의명한 계획이 있어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에 관원을 금제하면서까지 방찰을 두려워하는가 고구려만이 아니고 고구려 주변의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수나라를 섬기려고 사신을 보내는 것을 고구려가 막습니다 거란족이 수나라에 교섭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금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사신을 보내오면 고구려에서는 그 사자를 빈 객관에 넣어놓고서 아무것도 못 보게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천자의 사신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최고의 대답을 해줬겠지만 고구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고구려가 중국 측의 사신을 가면 중국의 정보들을 캘려고 이리저리 정부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수나라가 아무리 중국을 통일하고 들어선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영양왕은 수나라 황제의 이 거만한 조서를 받고 나서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말갈 군사는 듣거라 너희들은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사들이니라 지금부터 수나라의 요소로 진격할 것이다 내가 직접 군사를 지휘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이때 동원된 군사가 말갈병이라고 했는데 말갈족의 군사가 영양왕의 지휘를 받아 수나라의 요소를 공격한 배경이 무엇인지 동국대 윤명철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재미있게도 선제 공격을 취한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그래서 598년에 영양왕은 말갈병 1만 명과 함께 군사를 보내서 요소지방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말갈병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도 말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고구려 영톤에 속해 있었고 고구려 정치체제에 속하면서 용병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598년 전토뿐만이 아니라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도 말갈 군사들은 주로 고구려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598년대에 말갈병을 동원해서 요소지방을 공격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당시 요소지방이 완벽하게 수나라 영토로 편입되어서 수나라에서 막강한 군사방비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을까요? 김용만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수서지리지에 보면 당시 수나라가 요소지방에 가지고 있던 것은 요소군 1개 그리고 현두 1호 호구수는 겨우 751호 한 3천명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양일대를 중심으로 조그마한 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통제하는 그런 군사학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도 거기를 파괴해야지만 장차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먼저 요소지방에 대해서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구려 해양사를 연구해온 윤명철 교수에 따르면 영양왕이 말갈병을 거느리고 공격했던 지점은 단순히 육지의 한 거점이 아니라 수나라의 해안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장차 있을 본격적인 수나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수나라 수군의 전진기지를 파괴하려는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고구려 왕이 말갈군사 1만을 거느리고 요소를 침공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내가 조서를 내려 신하로서 충성하도록 그만큼 경고를 했거늘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영주 총관 위총의 공격을 받자 군사로 물려 돌아가 싸웁니다 한이 되겠다 한왕 양과 왕세적은 듣가라 너희 둘을 원수로 임명할 터이니 지금 수력군 30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라 예 대왕마마 그리고 고구려 왕의 관작을 삭탈한다는 조서를 내릴 것이니 사신은 조서를 고구려 왕에게 전하도록 하라 영양왕의 요소 공격이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됐습니다 화가 난 수문자가 30만 대군을 출동시켜 고구려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수군과 육군을 합쳐 30만이라면 실로 대단한 규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사설을 그대로 베껴 쓴 삼국사기에 의하면 수나라의 이 군사는 말만 대군이었지 변변히 싸움 한 번 못해보고 철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나라의 군대가 임유관에 도착했을 때 장마가 져서 군량 수송이 중단되고 전염병마저 번져서 수나라 군사는 기세를 떨치지 못하였다 수군은 동네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성으로 오다가 풍파를 만나 선박이 거의 모두 유실되거나 침몰되었다 가을 9월에 이들이 모두 돌아갔으나 그들 중 대부분이 죽었다 고구려의 영양왕이 이를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표문을 올렸다 영양왕이 수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요동의 분토에 사는 신하라고 칭했다는 얘기입니다 분이 무슨 분자입니까? 똥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동의 더러운 땅에 사는 신하 운운하는 글을 올리자 그제서야 수문제가 대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삭탈했던 관작을 회복하여 처음과 같이 대해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삼국사기의 이 기록은 중국 사서인 수서동의열전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과 부딪혀 싸우지 않았는데도 장마와 전년병과 풍랑을 만나 대부분의 군사가 죽었으며 그럼에도 고구려왕은 자신을 분토라고 낮춰 칭하면서 사죄를 했고 그러자 대군을 철수하여 돌아갔다는 조금은 이상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 전쟁을 한번 분석해보기로 할까요? 군사가 임유관을 나와서 전염병이 번져서 기세를 떨치지 못했다 임유관은 마리장성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겨우 요소까지 요소지방까지만 가는데 거기에서 군량 수송이 안 되고 굶주리고 전염병 때문에 아무런 기세를 못 올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전쟁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 역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군사 이동 거리상으로 볼 때 군량 수송이 안 됐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김용만 소장의 얘기인데 수나라 수군이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침몰했다는 기록도 수상적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로화가 이끄는 수군이 고구려의 수군 공격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자연환경에서 패했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연환경이라든가 특히 태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 지역은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태풍과는 무관하고 태풍이 불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있었던 요동반도의 해안지대와 요동반도 이남의 섬 지역에서던 해양 방어체제의 성격으로 볼 때 아마도 주로화의 수군이 이끄는 군대는 고구려의 해양 방어체제 내는 수군에 의해서 경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문재가 파견한 제1차 원정원 30만의 수리 양면군은 패배한 채 돌아왔습니다 수나라 수군이 출병한 것으로 돼 있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태풍이 올 수도 있지만 계절적으로 태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나라 군사는 고구려군과 싸워서 패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 역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나라는 수문재의 막내 아들이 양양이라는 사람을 대원수로 삼고 수군과 육군을 총동원해서 고구려를 치게 합니다 이때 양양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좀 어린 왕자였고 실제는 고경이라고 하는 대신이 거의 정책을 펼쳤는데 나중에 수나라의 수문재의 부인이 고경이를 굉장히 탓하게 됩니다 전방에 가서 고경이의 작전을 잘못 짜서 패한 것이다라고 질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작전이 있었고 전투도 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전쟁이 입고 난 30년 뒤에 문제에 이어 왕위에 오른 수양제는 고구려 정보를 선언하면서 고구려의 잘못을 요모조모로 지적하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날 우리 수나라 문제가 30만 수류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고구려 군사들은 우리 포위망에서 빠져나갔다 이전에 고구려 군사를 사로잡았을 때는 죽이지 않은 채 놓아주었고 뒷날 항복하였을 때도 우리는 처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려 죄를 저질러 거란의 무리들과 합세하여 바다의 우리 수군들을 살해하였으며 수양제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천재지변 때문에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는 기록과는 영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문제의 정벌에 이미 천망, 즉 그물을 벗어났다 즉 수나라의 정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무사했다는 얘기죠 즉 수문제의 정벌이 실패로 돌아갔었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앞서 잡은 자를 수나라에서는 죽이는 것을 늦춰주었고 뒤에 항복한 자도 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나라에서 그다지 고구려의 포를 잡지 못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수나라에서 그렇게 고구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그 은혜를 모르고 수나라는 봐준 것을 모르고 그 대신에 도리어 악을 길러서 거란의 무리와 어울러서 수나라의 해군기지를 설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영양왕이 중국의 수문제에게 자신을 분토에 사는 신하 운운하는 내용의 표문을 올려 사죄하였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용만 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고구려도 오랫동안 중국 측의 여러 나라들과 전투를 해보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얻게 되죠 정면대결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유연하게 굽힐 땐 굽히면서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실익만 얻고 어차피 중국에서도 대군을 동원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중국 측은 달래서 전쟁을 우선 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익은 다 얻기 위해서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중국 측에서 자기의 자존신들,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30만을 출병시켰다가 고구려와 싸워 패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고구려 임금이 그런 표문을 올려 사죄하니까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고 거짓으로 꾸며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문제의 30만 군대가 태풍과 전염병을 만나 많은 군사를 잃고 퇴각했다는 영양왕 9년의 전쟁을 분석해봤습니다만 이때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쯤에서 접어버리면 상당히 섭섭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주 강씨의 후손들이 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를 보면 삼국사계에는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 왕인 나에게 보낸 조서를 다들 읽어봤을 것이다 비록 수나라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한 대국이라고 하나 어찌 이처럼 무례한 조서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대왕 마마 그러하오나 군사를 일으켜 대적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대인지라 부득이 그에 화답하는 표문을 보내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대왕 마마 그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수나라 문제가 보낸 이 같은 오만 무례한 글은 붓으로 화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화답할 것이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수나라의 군사들을 격렬해야 하옵니다 음... 좋다 그리 하겠노라 정병 오만은 임유관으로 향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에 앞서 일만의 군사는 요서를 공격하라 그리고 병마 원수는 수군을 이끌고 나가 수나라 군사에 맞서 싸우라 영양왕이 수나라의 문제가 보낸 조서에 답신을 보내는 문제를 군신들과 논하는 자리에서 표문을 올려 화답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하고 나가 싸우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강의식 장군이었습니다 영양왕이 수문제로부터 모욕적인 글을 받고 크게 노하여 군신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던 중 강의식이 적을 칠 것을 주장했다 대왕이 기꺼이 이를 조차 강의식을 병마 원수로 삼았다 강의식은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수나라 병력의 군량선을 격파하고 길목을 지키며 적군의 출입을 막았다 이 때문에 수나라 군사는 군량이 떨어져 허덕였고 설상가상으로 장마가 닥쳐 기아와 질병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의식은 총공세를 감행하여 수나라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고 많은 물자와 병기를 노획하였다 신채우는 조선상고사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서각잡록과 대동운해의 기록을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의식은 진주강시의 시조이고 그의 무덤이 옛 고구려 땅인 심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족보도 전해내려고 있다고 하니 강의식이 가공의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신채우가 근거자료로 제시했던 서각잡록과 대동운해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의식 장군의 활력상이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문제가 이끄는 30만 군사는 장마와 전년병과 태풍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갔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과는 달리 고구려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패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겠죠 이후 수나라는 13년 동안 고구려를 침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남쪽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수서 동의열전 백제편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제 위덕왕 45년 가을 9월에 왕변나를 수나라에 보내 조공을 들였다 왕은 수나라가 요동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려서 고구려를 칠 때 수나라 군사의 향도가 될 것을 정했다 그러자 수나라 황제가 조서를 보내 말했다 지난 해에는 고구려가 공무를 바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하에 예절이 없으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일을 치게 했는데 고구려의 군신들이 두려워하고 사죄함으로 이미 용서를 했으니 다시 고구려를 칠 수는 없어 백제 왕이 수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침공해달라 그러면 백제에서 길 안내를 하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지금의 시각으로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김용만 소장은 얘기합니다 백제로서는 고구려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잠재적인 적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강대국인 고구려가 새롭게 등장한 수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약속이 된다면 그것은 곧 백제의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신흥강대국이 등장했을 때에 기존의 고구려 같은 강대국과 그거에 상대적으로 약소했던 백제의 대응태도가 달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제는 먼저 머리를 굽히고 수나라에 붙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자국의 이익을 크게 견제하는 수나라 고구려를 견제해 줄 것을 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라? 수나라 군사가 요동을 칠 때 백제가 그 향도 노릇을 하겠다고 표문을 올렸단 말이야? 이런 고얀 놈들을 가만둬서는 아니 되겠다 영양왕은 군사를 보내 백제의 국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백제의 국경을 쳤다고만 돼 있지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양쪽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고구려와 백제는 그 뿌리가 갓거늘 어찌하여 수나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심지어 백제가 향도가 되겠다고 자처하는가 하하하하 그것은 그저 강대국 수나라와 화평을 꾀하기 위한 표문일 뿐이야 우리가 어찌 저들의 앞잡이가 될 수 있겠소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는 10년 뒤에도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똑같은 표문을 올리는데 그 부분을 중국의 수서동의 열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 왕이 사신을 우리 수나라에 보내와 조공하면서 이번에도 고구려를 토벌하라고 청하였다 수양제는 그에게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게 했다 그러나 백제는 안으로는 고구려와 통화를 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엿본 것이다 수양제가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자 백제 왕은 신하를 보내와서 출병의 시기를 물었다 이듬해에 수나라 군사가 요수를 건너자 백제 왕도 군사를 고구려 국경에 엄중하게 배치하고 수나라를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제는 겉으로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면 돕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거꾸로 수나라의 정보를 탐지하고 오히려 고구려와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영식, 황원, 김규식, 진웅, 김대중,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최창석, 이지환, 박영재, 심승한, 최하나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신현파 장찬희,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편, 수문제의 30만 출병, 그 패전의 진실 이상락극본 김연갑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